2024년 5월 26일 대형 소식 시작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본당 은혜홀에서 내가 직접 전하는 1대1 복음 전도법이 많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찬양으로 시작하여 정현석 목사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정현석 목사는 전도의 의미와 포커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영혼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권면했습니다. 총 7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의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분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남은 기간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